퇴임하시면 이제 뭐 하실려고요? 아 생각이 있지 한 끼 있지 프랑스 공마르타가 그림을 마음대로 안 그리곤 파리 같은 사람 하냐? 그림을 진짜 잘 그리면 가락하지 나도 근데 저의 실력이 영화 아니라니까 하하하 파리 간다 그림은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싶은 충돌이 일어나야 되고 느낌은 색깔로 인정한다 저런 그림을 알면 저런 그림 작품이나 가야지 알겠습니다 맞지? 그리로 보면 그림을 좋아하고 인정해줘서 너무 많이 뜨거워 이런 느낌을 깜짝 알았잖아 등장한의 편인 눈에 выйд 하나고는 거 자체가 좋다 가면 그 시간 낫더라니까 어떻게 나타나?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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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프랑스 아빠라 멋있어 아빠라 저런 그림을 못한 게 프랑스가 웃기고 프랑스가 다무는 거 이사를 떠나기 싫다 파리를 떠나기 싫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